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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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을 오다가다 구경만 하다가 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오늘같이 또 밖에 꽃이 만발한 날에 화엄경을 같이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화엄이란 말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면요. 화엄은 꽃화자에 장엄하다 할 때의 어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장엄하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형용사로 씁니다. 장엄하다. 근데 불교에서 장엄하다는 것은 장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장식을 해 놓으니까 와 장엄하다 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이 화엄경에서 장엄하다는 것은 꽃으로 장식했다. 꽃 장식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엄경 꽃 장식경. 근데 이 꽃이 뭐냐 보살의 마음을 꽃으로 보는 겁니다. 나와나 모두를 사랑하는 보살의 마음을 꽃으로 봐서 우리 중생 하나하나가 마음에 이 육바라밀이라고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만 이 보살의 마음. 육바라밀 아시죠? 보시. 베풀고. 지게. 룰 지키고. 선 지키고. 인욕. 받아들여야 할 것은 쿨하게. 흔쾌히 받아들이고. 정진. 최선을 다해서 보살도를 닦고. 선정.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깨어 있으면서. 반약. 자명한 건 자명하게 판단한. 옳은 건 옳고. 찜찜한 건 찜찜하고. 아닌 건 아니고. 이걸 늘 있는 그대로 판단해 가는 삶. 이게 보살의 삶이고. 육바라밀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꽃 피울 때. 온 우주가 빛나고.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꽃을 피어갈 때. 우주가 장엄하게 장식된다. 이게 이제 화환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화환경 다 들으신 거예요. 육바라밀 해가지고. 육바라밀 해가지고. 지금 내 영혼을 내가 빛내서. 내 마음 안에 영꽃 하나 피우겠다. 이겁니다. 여섯 장 꽃잎. 육바라밀의 꽃잎을 피우겠다. 이 천지가 꽃으로 뒤덮이면 아름답듯이. 온 우주가. 온 우주에 있는 중생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우리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불성을 꽃 피워서.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갖고서 드러내면. 나도 살고. 자리. 내가 이롭다. 자리. 남도 살고. 이타. 남도 살려준다. 이 이상 없다. 하는 게 화엄경 돌입니다. 이 화엄경 얘기는 제가 이미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불교 개념하고는 보살이 다릅니다. 초기불교에서는요. 섞으시면 안 돼요.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경전입니다. 초기불교는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기존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비판하고 나온 거죠. 소승불교라는 말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승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은 대승이고 기존 불교는 소승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승의 입장에서 들어보자고요. 왜 대승이라고 하느냐. 기존 불교를 왜 소승이라고 하느냐. 석가모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왜 굳이 이건 방편이 없고 그 당시 석가모님께서 다 못한 말이 있다. 그게 화엄경이다 라고 주장하느냐. 들어보시면 간단한 차이가 일단 보살에서도 다릅니다. 보살은 초기불교 이래 보살은 부처가 못된 사람입니다. 중생이 노력해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고 부처가 못됐다는 뜻으로 보살이 보리 살타인데요. 보리는 잘 아시겠지만 깨달음이죠. 살타는 중생입니다.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중생 정도로 풉니다. 그리고 초기불교에서 등장하는 보살은 부처님 한 분이에요. 과거 보살들도 나오긴 하지만 실존 인물로는 부처님 한 분만 보살이고 나머지는 다 아라한들이라고 하는 보살도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열반만 추구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걸 대승 불교는 비판하면서 아라한 불교로는 안 된다. 우리도 다 보살이 되자 부처가 되자 이 소리죠. 우리도 부처 되자. 근데 더 나아가서 대승에서는요. 보살을 어떻게 보냐면 깨달은 중생으로 봐버립니다.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중생에서 육바람일의 꽃을 이미 장엄하게 피어가고 있다면 당신들도 이미 깨달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을 둘러보지만 말고 깨어 있으면서 남을 수용해 주면서 남의 입장 배려해 주면서 살아간다면 여기가 그대로 정토고 여러분들이 이미 부처고 이미 보살이다. 부처랑 보살이 이제 둘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그대로 부처요. 육바람일을 펼치는 여러분의 그 중생심이 중생심이긴 하지만 남과 나누는 중생심이 그대로 보살의 마음이다 라고 해서 보살을요. 지금 여기서 바로 부처를 이루는 마음을 보살이라고 봐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지금 제 강의가 왜 따로 부처님 불교랑 따로 화엄경이라는 게 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600년 뒤에 나와가지고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존 초기 불교 니까야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처되고 여기가 정토고 열반도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열반이지. 아 나 좋은 데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강사가 나 죽으면 정토 가려고 지금 다 예비해 놓고 정토 좋은 데 다 영꽃 이쁘게 다 지금 키우고 있는데 왜 그러시나 가세요. 다 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미 정토고 가서도 어디 가셔도 거기가 정토라는 겁니다. 나 있는 자리가 정토라는 주장입니다. 내가 보살이요 내 있는 자리가 정토요 내 욕심 많은 탐진치 마음이 그대로 보살의 마음이다. 육바람일만 내가 첨가하면 소금 뿌리면 다 짜지듯이 육바람일만 내면 내 중생심 탐진치가 탐욕도 그대로 보살심으로 분노도 보살심으로 여러분 분노도 정의로운 분노는 보살심이죠. 탐욕도요 진리를 구하는 탐욕은 보살심입니다. 어리석음도요 어리석음도 있어야 우리가 진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음도 여러분 수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신데 죄송한데 저도 지금 50을 향해 가는데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뇌가 뇌가 신기하게 새것을 받아들려면 옛날 것을 놔버리게 돼 있습니다. 즉 내가 지혜를 얻는다는 과정 인간이 지혜를 얻는다는 과정 자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놔버릴 건가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즉 보살 또는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치를 수용해요. 어리석음이 있어야 지혜도 얻는다는 입장을 수용해요. 탐진치 하나도 버릴 것 없다. 제가 대학 때 이런 강의를 타노스님의 특강으로 들었는데 탐진치가 그대로 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처님 내가 대학에서 배운 불교 강의는 저게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게 대생이래요. 나중에는 한 10년 뒤에나 이해했어요. 한참 공부하고 제가 최근에 화음경 책도 냈습니다. 화음경 강의를 유튜브에 보시면요. 한 4년 반에 걸쳐서 제가 한 화음경 강의가 다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3000개 정도 유튜브에 동영상이 고전에 관련된 게 올라가 있어요. 종교나 철학 관련된 거로 편하게 혹시 유튜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다 못다 해드린 말씀도 거기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화음경을 하는데 또 괜히 부담스럽게 대승기신론을 또 들고 왔습니다. 대승기신론과 화음경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유교나 기존 우리 동양의 철학과도 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도와드리는 게 오늘 제 강의하는 목표고 이거는 재료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의 마음만 얘기할 겁니다. 보살의 마음이 생생하게 와닿으시게 여기가 왜 정토인지 느끼실 수 있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사후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대승불교의 정수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있는 아미타 정토 극락 정토 강의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계된 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승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대승은 무조건 보살 불교입니다. 부처님보다 보살을 높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그냥 보살이신 거예요. 보살이자 부처지 보살 위에 붙여 있다는 개념으로 대승을 접근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부처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이게 대승에 마이들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중생성 탐진치를 가지고 그대로 육바라밀만 펼치면 그대로 불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부처인데 부처이면서 중생이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이면서 중생이니까 보살이다. 자 그런데 대승의 뜻을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요. 대승의 뜻이 제일 설명이 잘 된 게 대승기신론입니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겠다 하고 나온 논문이죠. 대승기신론 그래서 대승을 뭐라고 하냐면 대승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체가 위대하고 형상이 위대하고 작용이 위대하다. 본체는 늘 평등하여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다 이상한 말들입니다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열애장에 무량한 본성의 공덕이 있어서 형상이 위대한 거다. 일체 현상계에서 좋은 인과를 만들어내니까 작용이 위대한 거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대승 철학 대승기신론 아시죠? 대승기신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원효대사 이런 분도 떠오르고 한마음 철학입니다. 한마음 철학 대승기신론의 핵심은 일심사상 원효대사가 왜 이렇게 대승기신론을 좋아하셔서 대승기신론 소 별기를 썼느냐 한마음 철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마음 그 한마음 철학이 요건데요. 이 한마음 안에는 사실은 이것만 한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해되게 그렸는데 한마음의 본체 한마음의 작용 자 본체에는요 시공간이 없습니다. 시공이 없는 차원의 마음 작용에는요 시공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의 어떤 치우친 한 곳에 모여서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속에서 만남을 갖고 있죠. 너와 남의 또 만남 다 이원성의 세계죠. 그럼 이것 작용의 세계입니다. 한마음의 작용. 이것도 한마음이라는 겁니다. 본체도 시공이 없는 그 차원도 결국 그 마음이고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한마음이다. 한마음이 진짜 위대한 거다. 이게 대승입니다. 한마음 철학이 대승 철학입니다. 한마음이 위대하다. 그런데 한마음이 왜 위대하냐. 한마음이 본체가 위대하고 형상이 위대하고 작용이 위대하다. 어렵죠.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습도 같이 하면서 도와드릴게요. 한마음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한마음이 왜 위대하냐. 지금 과학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은 4차원 시공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너머의 세계는 우리 파악 불가죠. 사실은. 체험하기 힘들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3차원 공간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자체를 불교에서 볼 때는 뭘까요. 한마음의 작용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차원은 아주 시공이 없는 차원이 있다면 한마음의 본체의 세계입니다. 이게 다 한마음이다. 왜냐. 이 불교는요. 여러분 정신 현상으로서 우주를 해석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 보고 계시죠. 저 보이시는데 객관적인 저를 보시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이 보는 저는 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저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뇌에서 제가 보내는 이 신호를 막막에서 다천기 신호로 바꿔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구성. 오감 정보를 다 뇌에서 재구성해서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일찍이 간파하고 그걸 알아야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뭘 알아야 보살이 되느냐. 일체가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낼 때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흔히 일체 유심조를 잘못해서 가면요. 일체가 네 마음 먹기 나름이야. 원효 해골물 사건 있죠. 해골물도 그냥 단물이다 하고 먹으면 맛있어. 일체 유심조로구나. 이거는요. 유치한 이해 방식이고요. 원효 대사께서 해골물을 먹고 깨달으신 건 그게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달렸구나가 아니고 해골물 사건을 통해 그걸 계기로 해서 뭘 깨달아 버렸냐. 일체가 내 의식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일체 유심조. 그리고 하신 얘기가 한 생각이 동하니 마음법이 펼쳐지고 여러분 주무실 때는 나와 남도 없었고 시공도 없었죠. 한 생각이 딱 일어나니 자다가 딱 깨니 뭐가 나타나죠. 아이고 삭신이야. 팔다리가 나타나고 나와 남이 나타나고 시간 공간이 느껴지면서 어제의 과보가 밀려옵니다. 아 어제 너무 달렸었어. 몰랐어요. 시공 없는 차원에서 몰랐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다 나를 둘러 감싸고 나를 그 안에 딱 옥재게 만들고 한 생각 사라지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무시면 나도 남도 다 없어집니다. 지복만 흐릅니다. 잠이 견성이라는 건 아닙니다. 비유하기 좋아서 견성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잠이. 그래서 그 상태에 들어가면 시공이 사라져요. 나와 남도 없어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경험하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유심조는요. 마음먹게 달렸다가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뜻이고요. 그것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부차적인 뜻이고 본뜻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 마시고 와 맛있다 했다. 아침에 보고 해골물이었네. 이게 최악인데 역시 마음먹게 달렸군. 유학 안 가도 되겠군. 의상대사한테 빠이빠이 하고 난 이제 깨달았다. 세상사는 마음먹게 살렸다. 이거는 본부의 깨달음 아닙니까? 솔직히? 벚꽁보살은요. 뭘 깨달아야 보살이 되냐면 벚꽁을 깨달아야 되는데 벚꽁이라는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거예요. 마음법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생각, 이 감정, 이 오감들이 모두 내 의식의 작용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일체유심조다. 마음법이 본래 텅 비어있는 내 일심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일심의 본체를 우리가 요즘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이다. 마음법이. 참나를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는 게 너무 애고성이 있다. 공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 주무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눈 감으시고 제가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여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지만 나는 존재합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잠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몰라 해주시고 내 이름도 몰라. 너가 누군지 몰라 하고 고요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봅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오직 모르겠습니다. 자, 눈 뜨시죠. 어떠세요? 맛이 좀 다르세요? 여러분 존재하는 자리에 나이가 있으실까요? 모릅니다. 이거 눈 뜨고 다시 생각 일으키기 전까진 내가 몇 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몰라를 해도 그 자리요. 나이 들어도 그 자리요. 그 자리를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왜? 나이를 먹지 않아요. 영원할 상. 락. 걱정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모든 스펙 다 벗어 던지고 존재할 뿐이에요.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본래 면목, 면목, 면목 없다. 이런 말 하죠. 낯을 말합니다. 본래 당신의 본래 얼굴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당신 본래 모습입니다. 오직 모를 뿐. 숭산스님이 오직 모를 뿐 하라는 게 이겁니다. 오직 몰라 해버리고 존재만 하시면요. 그 자리가 여러분 본성 자리입니다. 이게 견성. 이거 여러분 체험하시면 견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얘기를 들어도 그 감각,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또렷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확철대호 하셨다고 하는 게 절에서. 그럼 이 확철대호에서 뭐 할까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래. 늘 나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것 뿐이야. 이게 절에서 지금 견성했다, 확철대호했다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정토종에서는 이 자리가 정토죠. 청정한 자리죠. 보세요. 참나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상, 락, 아, 정. 상은 영원하다. 락은 걱정이 없다. 아, 참나 자리다. 점. 거기가 청정한 자리다. 정토라는 겁니다. 이걸 자성정토라고 합니다. 이 한마음의 본체는 자성정토고 한마음의 시공간 안에 펼쳐지면 수많은 인과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과를 짓고 있죠. 지금 이 참나 자리에서는요. 지금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참나 자리에는 시공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몰라 하시고 전제만 해보시면 뭐만 하고 있냐. 알아차리고만 있지 시공도 못 느낍니다. 왜?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했더니 명상이 깊어지면 시공을 인식하는 뇌기능이 꺼져요. 여러분은 전제할 뿐인 상태가 돼요. 그때 전제를 어떤 식으로 전제하느냐.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게 한마음이에요. 원효대사가 한마음을 풀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원성이 없으니까 하나요. 알아차린 의식은 사라지지 않은 이 마음이다 해서 한마음 이랬습니다. 어떠세요? 체험이 좀 있으시죠? 이제 원효대사랑 교감이 일어납니다. 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이거는 이래요. 원효대사랑 이 몇 천년을 겪해서 우리가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요. 왜? 그 자리는요. 누구나 똑같고 누구도 그 자리에서는 이원성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오직 모르고 판단 중지하고 전제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할 뿐인 자리에서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 마이크랑 제가 둘인 것 같잖아요. 마이크는 마이크고 전 저죠. 어떻게 한마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크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알아차리는 나 자신, 참나가 있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으로 오감으로 지금 정보를 제 뇌에 전달해 줘서 제가 이렇게 있다고 아는 것 뿐입니다. 시각과 촉각 정보로. 냄새가 나면 후각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체는 지금 서양에서도 이런 학문이 있어요. 후설이 주장한 정신현상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선언적 자아가 있고 선언적 자아가 이 시공 안에서 정신현상을 펼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노에시스 노에마 즉 주객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 현상일 뿐이라는 주장이 정신현상학입니다. 이런 주장을 불교에서 일찍이 일체 유심조라고 주장합니다. 일체가 내 정신의 작용이고 알아차리는 나와 순수한 알아차림인 참나와 주객이 찢어진 이원성의 자아 에고와 이원성의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남하고 다른 나예요. 근데 여러분 존재할 때의 나는 남하고 다르다 같다를 말할 수가 없죠. 존재할 뿐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참나. 이원성의 자아인 에고를 나. 나의 반대가 되는 게 뭐죠? 나의 대상, 대상들. 이 나와 대상들 모두를 마음법이라고 해서 마음법이 본래 한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법공,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다른 말로 일체 유심조다. 일체가 내 정신작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화엄 얘기 하려다 보니 이 정도는 깔고 들어간다. 그래야 이 화엄이 뭔 짓을 하자는 건지가 이해가 돼요. 내 정신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갖고 계신 정신이고 원여대사가 볼 때는 속이 타는 거예요.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나시면 다 부처로 보입니다. 누가 와서 선문답에 그런 거 맞죠?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는 불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실래요? 이 감각하시고 보시면. 여러분이 스승이시면 저 말을 하는 자리가 부처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불성이 없으면 누가 와서 떠들어요?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걸 누가 알아차려요? 참나가요.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누가 알아차려요? 참나가요.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다 참나가 알아차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10분 전 생각, 10분 전 감정, 10분 전 오감 기억도 못하세요. 무상하게 바뀌어 갑니다. 무상고 무하로 바뀌어 가는데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한 마음의 본체고 그런데 결국 보세요. 두 개를 찢자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의 본체가 알아차리고 한 마음의 작용이 펼쳐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의 세계를 만들어 주는데 전체가 원래 다 뭐예요? 한 마음이요.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밖에 못 보고 삽니다. 여러분 가족들 마음 아실 수 있어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봅니다. 여러분이 안드로메다 저쪽의 우주를 구경 가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감 작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 드려요. 여러분 양말을 신고 전 세계 모든 흙을 다 밟아 보고 왔어요. 정말 천만 가지 흙이 있더만 뭐만 느끼셨어요? 사실은? 여행 내내 양말만 느꼈죠. 아시겠어요? 나는 천만 가지를 느끼고 왔는데 알고 보면 난 양말만 느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만 보고 계십니다. 요즘 이해하기 쉽게 혹시 VR 아세요? VR 끼면 놀랍니다. 눈 앞에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지금 여러분은 중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이 마음에 VR을 끼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다 VR이에요. 여러분 몸이 있죠? 이 몸도 VR의 몸입니다. VR 안에 있는 중생 세계 안에 있는 몸이에요. 중생신 가지고 중생의 몸 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고 옛날 고승들은 이걸 깨달아서 바로 참나를 깨달아라. 너가 지금 VR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게 전부인지 알고 있다. 이 몫고, 이 심신작용을 일으키는 이 마음의 VR 작용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뭐냐 하는 게 이 몫고입니다. 이거 뭐냐? 이 몫고를 풀면 이겁니다. 몸과 마음을 굴리고 있는 그 자리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면 돼요?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하고 전제만 하시면 이 자리구나 하는 거 바로 아십니다. 그럼 견성이에요. 이거 진짜로 견성입니다. 지금 제 강의에는 스님들도 다 와서 들으세요. 제 강의나 제 유튜브는 많이 퍼졌고요. 제 절에서도 강의하고 저는 저기 봉쇄순여원 가서도 강의합니다. 거기서도 원해요. 정교를 초월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기독교에서도 제 강의 불러다가 듣고 그래요. 수녀님들 막 150분들 모인 연합회 가서도 이런 얘기 하면 좋아하세요. 용어만 다르지 체험이 똑같거든요. 인간이 별다른 거 체험 못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분들은요. 여기 이 자리에 하느님이 느껴지고 이 자리에 내 인간적인 이런 모습과 내가 사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 자경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의 사도가 되듯이 불교는 일체가 참나의 현연이구나 부처님의 현연이구나 라고 이 소리가 체험적으로 인가가 안 되면 보살도를 못 해. 왜? 하다가 금방 중생하고 싸워요. 이게 벚꽝으로 안 보이면 이 우주가 이 벚꽝의 관점에서 이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건데 육바라밀 중에 이 반야를 못 얻으면 육바라밀 하나가 중생이랑 싸웁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근데 싸우다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살은 보살도 그 탐진치가 있으니까 싸우다가도 딱 봐야 됩니다. 먼저 반야의 눈으로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내가 뭔 짓거리 하는 거야? 하면서 나와 남이 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 둘이 아니다 해서 보시, 남을 위하는 마음도 나오고 지게, 남한테 죄짓지 말자는 마음도 나오고 거기서 남을 수용해 주는 인욕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문제가 풀려요. 언제든지 육바라밀 안에 계시면 인생 문제는 다 풀립니다. 여러분 애고의 뜻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소원 성취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게 살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육바라밀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은 보살의 길에 서시게 돼 있고 육바라밀을 내던질 때 중생의 길에 서 계시게 돼요. 근데 중생이라는 게 중생이 우리말 짐승의 어원이라는 거 아시죠? 중생이 짐승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은 뭐예요? 짐승심이기도 해요. 탐진치 충만한 짐승의 마음.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짐승의 마음을 고등 침팬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침팬치보다는 뛰어나잖아요. 고등 침팬치의 마음이 있어요. 탐진치의 마음. 근데 동시에 보살의 마음이 또 있어요. 이 둘 중에 내가 어느 쪽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과 질은 확 달라지고 향후 인과가 달라진다 하는 이게 황경돌입니다. 제가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래서 대승기신론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아까 본체는 아시겠죠? 자, 다시 가볼게요. 한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있는 참나자리, 알아차리는 참나자리고요. 작용은 나와 남 시공간이 찢어져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고 있죠. 장소는 동서남북으로 찢어져 있죠. 인간관계는요. 내 윗사람, 아랫사람, 내 앞사람, 부모님, 내 뒷사람, 내 후손, 내 동료들 좌우에. 인간이요. 이 관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소는요. 전후, 좌우, 동서남북, 상하에 빠져나올 수가 없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 때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장소의 사이,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 인간, 사람의 사이 속에 살아야 되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중생심은. 벗어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체가 내 마음 작용이다 하고 내 마음의 본체를 바라보면 오직 모를 뿐으로 존재할 때 여러분은 시공을 초월해 버립니다. 한 마음의 본체를 알고 한 마음의 작용까지 부리면 그 작용을 잘 쓰겠죠. 그래서 아까 되승기 신론에서 본체는 늘 텅 비어서 늘 여여하고 똑같고 여여하다는 말은 똑같으려 똑같으려니까 늘 똑같고 중생계에서는 늘 똑같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똑같다는 말 들으시면 그건 시공 없는 세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시공 없는 절대계에서는 늘 똑같고 시공 있는 세계는 늘 무상하게 변하는데 선한 인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한 마음은. 이 한 마음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중생심도 한 마음 작용이지만 깨달은 사람이 한 마음을 쓰면 현상계 안에서 복을 지을 수가 있다. 이 소리고요. 형상은 뭘까요? 한 마음 안에 형상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힌트도 나왔어요. 한 마음이 그냥 텅 빈 마음이면 우리가 왜 보시를 해야 될까요? 왜 반야를 해야 되고 왜 지계를 하고 정진을 해야 될까요? 육바라밀 꽃을 왜 피워야 될까요? 텅 빈 한 마음 안에 영적인 DNA가 새겨져 있어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고놈 해야 우주에서 제일 잘 산다. 그걸 해야 선이다. 그걸 안 하면 악이다 하는 우주적 정보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열애의 불성 안에는 온갖 좋은 공덕이 들어있다 하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우리가 육도 만행을 닦는다 그래요. 절에서 좋은 일을 할 때. 만행이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공덕들을 수없이 닦는 걸 만행 그러는데 왜 육도라고 하느냐. 육도가 육바라밀입니다. 그 도자는 건널도자에서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이 우리를 열반으로 건네준다고 육도 만행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형상을 말씀드릴게요. 대승기 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참나가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 것만이 아닌 게 내 참나 안의 본성을 연구해 보면 내 진리의 본성에 내 참나에 내 양심에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근본 원리가 탐욕이 없다. 참나 자리는 가만히 보니까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에는 탐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중생의 삶에서는 탐욕을 부려야 되지? 탐욕 좀 자제하자. 탐욕이 없는 게 내 참나의 본성이라는 걸 이해한 뒤에 본성에 수궁해 가지고 보시바라밀 내 것도 남하고 나누게 되면 이게 보살이다. 보살 되는 방식이요. 그냥 막연히 신앙으로 부처님이 하래. 그래서 보시바라밀 하면 이거는 그게 노예 도덕이지 주인 도덕입니까? 주인 도덕은 자기가 자기 불성에서 답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텅 여러분 모른다 하고 몇 날 며칠 있어 보니까 내 본성의 특징이 이 자리는 나와 남이 없으니까 내 거 챙기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한 생각 일어나서 중생심을 쓰려고 보면 내 거 챙기고 싶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내 우주만 알지 남의 우주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탐심은. 왜냐? 여러분은 여러분 사정만 알지 남의 사정은 몰라요. 한참 생각을 해야 알아요. 추측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프니 남도 배고프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내가 일단 아는 건 뭐죠? 나 배고프다는 것만 압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 배고프니 남도 그러겠구나. 중생은 나 배고프니 남의 것도 좀 뺏어 먹자. 내가 배고프잖아. 이게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소인배의 마음이고 본부 중생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은 나 배고파서 죽겠다 하다가 왜 나는 이렇게 탐진치의 중생심에만 끌려가느냐. 참 나는 나와 남을 따지지 않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사느냐. 안 되겠다. 본부 중생으로 살 게 아니라 여래의 집안에 태어나서 나도 부처로 살아보자 해서 부처의 마음, 불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탐내지 마라는 불성의 마음을 이해해 가지고 작용으로 뭘 일으켜요? 보시바라미를 일으켜 버려요. 이게 한마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좀 아시겠어요? 텅 빈 한마음의 본체에 탐내지 마라는 본성이 새겨져 있으니 영적 DNA가 새겨져 있으니 밖으로 뭘 작용을 어떻게 일으키라는 거예요? 보시바라미를 해 버리죠. 보시랑 보시바라미를 어떻게 다를까요? 보시는 많이 하시죠? 기부나 자선. 그게 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제 얘기 듣고 판단해 보세요. 바라밀이 되려면 이 방식으로 해야 바라밀입니다. 즉 내 탐욕으로 하는 것은 그냥 보시라고 하고 여러분 탐욕으로도 보시합니다. 보시하면서 인증샷 찍으려고 보시도 많이 해요. 요즘 페북이 좀 쓸쓸해. 내 인스타 카톡에 좀 뭐 올리고 싶어.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한다니까 나도 체면이 있어서 남들이 한 70, 80 하면 나는 100이라도 기부를 해야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좋은 공덕은 있습니다. 남을 도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량공덕이라고 절에서는 한계가 있는 공덕이고 보시는 보시인데 바라밀이란 말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밀은 뭐냐면 참나의 마음으로 했을 때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참나를 양심이라고도 표현해 본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저기 붙어도 되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요.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 보리심이 참나예요. 참나를 깨달음의 마음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부를 때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에서 맹자가 양심은 맹자가 처음 썼어요. 맹자가 양심은 뭡니까? 우리 본심인데 사랑과 정의의 인후예지의 마음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양심이다. 똑같은 소리죠. 지혜와 자비의 마음 인후예지의 마음 인후예지가 뭡니까?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동양도 다 양심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우리 선비들도 다 양심 전문가입니다. 물론 정치는 소시오피스들이 많이 해가지고 조선이 못한 것도 많지만 선비들 중에 제대로 된 선비들은 뭘 연구했겠어요? 인후예지 밖에 연구 안 했어요. 500년간 인후예지만 연구한 나라예요. 지금 여기 어떻게 돼있나요? 서울 사대문 이름들이 남쪽의 숭례문 예, 예절 지켜라 동쪽의 흥인지문 사랑을 일으켜라 서쪽의 돈이문 정의를 돈독히 해라 북쪽의 숙정문은 정숙하라인데 상명대 앞에 그래서 북쪽에다 문 하나 따로 낼 때 홍지문 그랬습니다. 지혜를 넓혀라 인후예지 고종 때 와가지고요. 고종 때 인후예지만 있냐 왜 신이 없냐 성실할 신자 그거 왜 없냐 해서 종각 이름을 보신각으로 바꿨습니다. 두루 신뢰를 주자 해서 인후예지 신에서 신은 잘 믿자가 아니에요. 남을 믿게 하자지 내가 양심을 잘해서 남을 믿게 만드는 게 신뢰를 주는 거를 인후예지 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울이 많지 선비들이 파악한 우리 양심의 실체와 보살들이 파악한 이 참나 진여 법성의 실체가 똑같아요. 즉 남 사랑하라는 거고요. 내 거 챙기지 마라. 자 두 번째 법성 오염되지 마라. 오욕의 허물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지게 바람일. 죄짓지 마라는 바람일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막 뇌물로 유혹해 올 때 뇌물에 흔들릴 때 딱 오직 모를 뿐 참나 해가지고 참나는 참나. 자 기독교식 그러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뇌물에 관심 없다. 나는 죄짓지 않는다. 참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켜요. 지게 바람일. 이때 지게 바람일이 됩니다. 참나의 내 뜻보다 아버지 뜻. 내 뜻보다 불성의 뜻대로 했을 때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내 뜻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양심 51%면 잘하신 겁니다. 49%는 막 머리 굴려봐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안 내볼 방법은 없나? 어떻게? 어떻게? 나 말고는 없나? 막 하다가 몰라 괜찮아 해서 양심이 진정이 되니까 양심이 나오고 좀 진정되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지 하면서 남한테 죄짓을 순 없지 하면서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면 저는 바람일로 봅니다. 51%면. 살짝만 섞였어도 대단하시다고 응원해 드리고 51%면 잘하신 거예요. 욕심을 양심이 누르고 51% 이상으로 누르고 뭔가 행위를 하시면 잘하신 겁니다. 진리의 본성에 나태함이 진리의 본성이 시공을 처월해서 한결같은 그 자리가 어떻게 나태해질 수 있겠어요? 애고 욕심이 뛰어야 나태해지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나태하지 않으니 그걸 본받아서 나도 어떻게 작용을 일으켜요? 같은 한마음이니까 보세요. 둘이라고 보면 이 짓을 못합니다. 같은 한마음이니까. 여러분 아까 명상했을 때 그 한마음에 나태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중생심에 나태함이 있냐는 거예요. 시공 안에서 이원성 속에서 탐진치로 구르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나태함을 부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당연한데 이대로 중생으로만 살 거냐 이거죠. 나 부처님 뜻대로 살아볼래 라고 생각하신 분은 나태함을 누를 수도 있어야죠. 누르는 힘도 있습니다. 한마음 안에. 그래서 이 선정을 통해 참날을 만나면서 살아가시면 정진력도 알아서 나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상 보시지게 인역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했는데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정바람 일로 자 이제 선정바람이 왔는데 원래 이 참나 자리는 산란하지 않고 요동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면요. 여러분 선정이 뭔지 그냥 합니다. 여러분 본성은 원래 선정 상태예요. 아까 여러분 선정이 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일은 몰라 여기 어딘지 몰라 하고 전제할 뿐 했는데 참나랑 딱 접속이 되면 마음이 그냥 고요해집니다. 고요하려고 안 해도 왜? 시공 초월한 자리가 고요하지 거기가 시끄럽겠어요? 나와 남이 없는데. 이 참나랑 바로 하나가 되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명상 선정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앉아서 명상에서 들어서 자기 내면을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고요한 그 자리를 찾으시면 원래 고요한 그 자리를 찾으시면 여러분 중생심도 진정이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견성을 바로 못 하시면 평생 명상을 해도 겨우 안정시켜 놓으면 또 일어나고 겨우 안정시켜 놓고 있으면 가족이 문 열어버려요. 탁 일어나요. 겨우 집에서 명상해서 하고 있으면 엄마 밥 줘. 탁 일어나요. 가족이 왼수 같죠. 내가 좀 부처님도 만나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나. 이게 잘못된 명상을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중생심은 원래 탐진치로 시끄럽게 돼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 태풍의 눈처럼 원래 고요한 자리가 있어요. 거길 바로 만나시는 게 화두선이니 최상승선이니 하는 게 원래 고요한 자리 바로 만나게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멋고 하고 바로 딱 들어가면 마음이 바로 진정되면서 원래 고요한 자리가 태풍의 눈 자리가 드러나니까 밖으로 좀 시끄러워도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다 마는 거죠. 내가 원래 고요한 내 마음을 찾았는데 좀 느낌 오십니까? 선정바람일도 내 참나가 원래 고요하니까 애고도 같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중생심도. 지혜도요. 원래 참나는 광명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모른다 하고 참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거기 우주의 비밀이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안다 모른다도 없었죠. 그냥 고요하셨죠. 그게 자명한 상태입니다. 의심이 없는 상태. 참나는 본래 의심이 없으니 왜 너는 근데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하고 불성에 맞춰서 자기 중생심을 조금씩 닦아가는 게 뭐라고요? 바람일이요. 이 육바람일만 닦으시면 화났던 마음도 진정되고 슬펐던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참나가 있습니다. 참나. 이 참나 자리. 이 전체가 참나죠. 참나 안에 이런 여섯 가지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가 있어요. 이 자리가 참나는 본체 여섯 가지 참나 안에 있는 영적 정보를 형상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요. 작용. 이게 지금 이게 여섯 장의 연꽃을 피우는 방식입니다. 디슨기신론과 화엄경을 결합해서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연꽃 피우는지 아시겠죠. 이 꽃 피운 사람이 화엄경 십지경에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십지경 얘기도 나중에 드릴 건데 십지경이 화엄경 중에 제일 본체예요. 원래 십지경만 따로 있다가 지금 부풀려진 게 지금 화엄경입니다. 십지경은 뭐냐. 영성의 보살의 열 단계를 써놓은 거예요.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십지보살이면요. 요즘 젊은 분들 하는 게임 용어로 말랩입니다. 말랩. 말랩 되가지고요.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부처님이 돼요. 십지보살을 부처님으로 놓고 일지부터 올라가자는 게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일지가 어려워요. 일지가 어느 경지인지 아세요? 여섯 장 꽃잎이 어려운 마음 안에 활짝 핀 게 일지보살입니다. 어떤 단계냐. 늘 참나가 자각이 되고 참나로부터 여섯 장 꽃잎이 펴 있다는 게 생생히 알아져요. 그래서 누군가 시비가 붙으면 보시가 출동하고 지게가 출동하고 인욕이 출동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잘한다고는 못해요. 출동을 하는데. 하고 나면 늘 찜찜해요. 이게 일지보살이에요. 그 실력이 자꾸 늘어서 칠지, 팔찌보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팔찌보살이면 거의 예수님 경지입니다. 예수님이랑 같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불성의 뜻대로만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가 팔찌입니다. 팔찌는 육바람일이 여러분을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한테 이제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육바람일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육바람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망가져야지 해도 육바람일 하고 있어요. 미치겠죠. 그게 팔찌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람일이 그냥 터져 나오기만 하면 일지도 터져 나오는데 온전히 작용으로까지 구현되버려요. 깔끔하게 일처리, 인간관계 처리가 되어버려요. 육바람일로. 보세요. 한 가족과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 가족의 입장도 생각해야죠. 지게, 가족한테 죄 지으면 안 돼요. 선을 지켜줘야 돼요. 지게, 인욕, 가족의 입장을 온전히 수용해줘야 돼요. 정진, 가족과 나 모두가 살 수 있게 양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보리심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정,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반야, 자명하게, 불성의 뜻에 맞게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이 육바람일만 쓰면 여러분은 모든 마음 경영. 제가 한 1, 2주 뒤에 책 하나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카르마 경영의 6원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6가지 원칙. 육바람일 써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업을 경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운명을 경영해 가지고 좋은 과보를 낳게. 내 운명이 아무리 박하고 역경계만 오고 힘들어도 역경계가 왔다는 건 내 애고가 괴롭다는 거지. 여러분이 육바람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건 아니에요. 육바람일만 계속 해버리면 어떤 역경계도 긍정적으로 돌파하고 좋은 인과, 좋은 과보를 만들 수 있다. 이 주장이 화원경 철학입니다. 저는 그거를 좀 다시 밝혀서 카르마 경영의 6가지 원칙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얘기가 다예요. 다른 얘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만 잘 기억해 주세요. 참나 안에 6가지 영적인 DNA가 있고 그것들이 밖으로 펼쳐질 때 참나는 본래 탐욕이 없으니 남의 이익도 내 이익처럼 배려할 줄 아는 보시바람일이 나오는 게 맞고, 그렇죠? 참나는 원래 오염되지 않으니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지키는 룰을 지키는 지게바람일이 나오는 게 맞고, 밖으로. 참나는 본래 성내지 않으니 밖으로 인욕, 남의 입장을 수용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프다. 그럼 아픈 걸 수용해야죠. 오케이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힘들다는 걸 오케이 해야 됩니다.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가족이 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수용 안 합니다. 가족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럴 때 수용하시겠어요, 쉽게? 당신이 잘못됐다고 하겠죠. 왜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 본인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오케이 인정해 버리시는 분은 인욕바람일의 달인입니다. 오케이 인정. 정진바람일. 참나가 쉬지 않는데 부처님이 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는가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땅을 정토로, 불국토로 더 올바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참나가 본래 고요하니 내 마음도 고요한 게 맞죠. 올바른 작용이죠. 참나는 모르는 게 없으니 의심이 없으니 나도 내 생각 생각이 전지전능해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 중생심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만 참나처럼 늘 의심 없이 자명한 상태로 살아가실 순 없을까요? 자명한 생각만 품고 살 순 없을까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는 가장 근거가 있고 명확한 팩트가 체크될 생각만으로 무장하고 살 순 있겠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이랄까요? 이 육바람일만 따라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 이 길을 따르는 분은 이미 정토에 들어온 거다. 죽은 뒤에 정토가 자는 정토정을 제가 반대하고 살아서 이미 정토를 누리시라. 여섯 장 꽃잎이 폈는데 여러분 이미 정토에 왕생하신 거죠. 마음의 꽃이 활짝 펴서 여러분이 우주를 지금 장식하고 계신데 화엄의 세계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화엄 사상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ixia pat